일단 오늘 일단 룰렛을 일단 해보도록... 아야 스읍... 아니야 룰렛을 하기로 했으니까 지르지 말자 일단 진정해 유패 유패 아아 아 10만원 공중분해져 빨리 해야되는데 룰렛 방송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특별권을 만듭니다 1, 2, 3, 4, 5가 생겼죠 근데 여기서 님들이 천원을 후원을 하면은 이게 1이 늘어나요 그니까 님들이 여기서 천원을 후원하면 이게 이렇게 1이 하나 늘어나요 또 꼭? 극단적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다 24,000원을 추가한거지 돌렸는데... 근데... 어 여기서 과연 1이 뜰까? 1 떠주게 해주면 안되니? 아이씨 이거 절대 안뜨겠다 어? 떴네? 그니까 천원으로 이렇게 뽑을수가 있... 오늘 테스트 룰렛 방송 진행하도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남은건 리롤껌 만원만인 상황이구요 자 그러면은 가장 많은 표 두가지가 생겼죠 라이트엔드 다크이스 드래곤과 그리고 얼로킨 자 이제 충원만의 0.42%입니다 세라이 충원만의 0.42% 저의 유일한 희망은 이제 0.42%로 가버린 상황이구요 이 표에 저의 모든 운명이 정해집니다 간다! 간다! 과연 저의 운명은 정지 어? 오오오오 뜨아아아아아아아아znnft 오? 리롤 롤롤롤롤ㅅㅈㅇㅇㅇㅇㅇㅇㅇ 자 갑니다 롤롤 dict 젠 ат Journey 오 잠깐만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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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어 초량 귀신한 오 어 잠깐만 초량 귀신한 그리트베그너스 릴로이 릴로이 젯깃 리로이 자 리로이 이제 릴로이 다음 파인 끝이에요 RILLOI 잰키스 어? 어? 아니 여기서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초량기 시작이 그레이트백에서 왜 또 떠? 야 이게 초량기 시작이 또 떴다고? 리롤 자 이제 리롤건 없습니다 자 이제 이게 마지막 리롤이에요 모든 운명을 여기다 담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라스트의 운명이에요 이게 완전한 퍼펙트한 덱이 되는 겁니다 과연 이 넷십리에 라이트 넷터키스의 사랑이 될건지 아니면은 얼룩끼리 그대로 이길것인지 아니면 다른 덱들이 승리할것인지 Moh 사마자 언렌벌로 어? 어?? 어? 어?? 아어 하핳 offers empowering It's dream And you're a character 히 kicking BRING 잠시후 그는 신이야 그가 원하는 카드를 결국엔 마지막에 뽑았어 이게 진짜 듀얼근이지 그가 바로 듀얼근의 신이다 그가 곧 듀얼이고 아세이 그는 곧 듀얼이고 그가 진작 갬블러이며 잠깐 그 너물 낫주 있어 그 너물 낫주 있어 그 너물 낫주 있어 그 너물 낫주 있어